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 아멘 제가 잊지 않고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표한 지 벌써 35년이 되니까 자꾸 익숙해져요 가장 무서운 도전이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목사로 불러주신 그 감격 가지고 초심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게 목표에 연안이 길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부흥형 보다는 생존형으로 주저앉을 자가 많습니다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시대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이 부흥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게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생명록에 있겠지만 내 행위록에 얼마만큼 우리 주님 기쁘게 하셨을까 얼마만큼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로 상 받을 일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 목회하고 얼마 안 돼서 홍정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하셨던 그때 주셨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하늘 날아갔을 때 금멸유관 썼는데 나만 이 땅에서 영광 다 누리고 다 대접받을 거 대접받아서 나만 개털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그게 너무 두렵다고 우리가 개털모자라는 표현 때문에 같이 웃기는 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자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생존을 넘어서 부흥형의 사람 됨으로 이 땅에 걸어가는 적 또 의미 있는 은혜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상 받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이래요 복사님 알기는 하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권과 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입니다 제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재주가 있습니까? 미모가 있습니까? 물려받은 돈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슬그머니 핑계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삼갈입니다 오늘 사사삼갈에 대한 보도는 31절 딱 한 자리예요 에웃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가리서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 자 에웃 후에는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에웃이라는 사사가 80년,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잘했으니까 80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0년 전임자가 자라면 후임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전임자 에웃이 80년 한 후에 삼가리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아나세아들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아나시란 가난의 전쟁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거 보면 이 삼가리는 전통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난에 살던 이방인인 거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소모는 막대기 하나 아닙니까 상대가 지금 철기문명을 쓰고 있는 불레새 씨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것이 고작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강하다는 불레새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처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도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았던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너도 삼갈도 해냈다면 너도 부흥형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이고 너도 상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강한 도전입니다 성경이 사사삼가를 단 한 구절로 소개하지만 우리에게 이 사사삼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보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는 내용 보면 이방인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방인은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난한 전쟁의 여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기 막대기라고 하는 말의 이 부려가 말마드입니다 이 말마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나마드인데 가르치다 인도하다 그래요 막대기를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마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삼갈을 붙잡아 주시고 삼갈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아주 굉장히 이 사사기는 코미디 장르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게 사사기거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기문명을 쓰는 블레스 사람 600명을 쳐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가문이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요즘 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도 분명히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분명히 붙잡고 일하시면 의미 있는 새로운 전진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오프라인 아니더라도 무수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온라인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히면 의미 없는 시간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출애국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기생납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과부릇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잡적온니엘 불구자에웃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서목사도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충남 공주 사람인데 저희 아버님이 동네 이장하면서 교회 내 조친 집이에요 우리 집은 한 달이 멀다고 구슬했던 집이고 저는 지금도 절에 가서 절밥 거의 향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 저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은 좀 잘생겼어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님 마흔 넷 저희 어머님 마흔 셋에 진기 다 빠지고 나가지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 지면서 걸렸던 비염 가령 복윤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출신 배경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일단 나를 과소평가한 것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역사에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코로나 중에도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써주실 거예요 우리 뭐 너무 많이 소개돼서 좀 올드해 보일지 모르지만 디엘무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수 더 떠요 초등학교가 전부예요 구두 수성공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가 만나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한 번은 영국 케인부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고 조롱을 했어요 왜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문법이 맞고 이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후에 한 학생이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틀린 문장 틀린 발음을 말해줬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내 학생 나도 잘 알아요 나는 틀린 발음과 틀린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그런데 학생은 탁월한 발음과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이 학생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 보통뿐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그 한마디에 내가 정말 항복을 하고 나왔다 그 얘기가 돌면서 결국 학생회장이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롱하고 퀵퀵대고 우셨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회심한 사람 중에 7명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어요 시티 스터드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이런 이들이 그때 나오고 무디 목사님은 삼갈처럼 막대기 안 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40년간 100만 명을 구원했어요 세계의 영적 지각 변동으로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됐어요 저는 무디 목사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누구에게 붙잡혔냐가 중요하다 능력만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만큼 쓰임받습니다 이게 무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시지요 다들 모여서 이 새벽 성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교회는 다르고 여러분의 위치와 처지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삼갈 오늘 보면서 그 확신 갖자고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가정이 없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 확실히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삼가를 보면서 제 가슴에 깊이 남는 교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또 없고 뭐 또 없고 뭐 누구 보면 뭐 있는데 자꾸 이런 비교 감정을 가지고 자꾸 없다고 생각해요 삼가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요? 소문은 막대기하라고 얼마나 뭐 별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창과 검을 가진 불레새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사사로 살아가게 됐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고 더 나은 삶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가져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다우이세 물멧돌 거구 장신 골리아스의 이마를 뜨는 무서운 무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기적 오천명을 매기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도구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이지 못하였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코로나 오기 전에 교회에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게 우리가 원래 새 건물을 팔아서 나가서 땅을 사고 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건물 옆에 땅을 사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오뎅 장사도 하고요 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는 미자리교회 자립은 동안 15년 동안 금년에 16년 차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 저희는 교회 지면서 정말 그 미자리교회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간 그분들이 헌금을 보내오고 전국에서 전세계에서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가진 거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리더십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가지니까 똑같잖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게 소막대기 하나일지라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이 정말 부잘 것 없는 걸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뭘 해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자꾸 뭐 교회 못 나간다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성소화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배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 회복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저희는 금년에 5대 행동강령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운동은 하나님께 첫 것 드리기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 일주일에 첫 날 주일 성수 그리고 소득의 첫 것 11조 드리기 둘째가 가족을 사랑하기 그래서 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축복하기 가정예배 운동 맹렬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격려의 말 축복의 말하기 칭찬하기 세 번째가 속도원들 축복하기 그래서 일주일에 세 명은 우리 속도원 SNS든 전화든 신방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은 말씀 외치는 운동 시작했거든요 말씀 외쳐서 같이 올려서 은혜받은 거 나눠보자 뭔가 작은 거 해야죠 작은 거 해야죠 그리고 이웃에게 생명 전화기 네 명에게 전도해요 두 명은 결실해 보자 네 명에게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중보하기 그래서 코로나 종식되고 미자리 교회들 위에서 다음 세대 위에서 우리 중보하자 이겼습니다 뭐 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작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뭐 죽정이들은 좀 떨어지겠지만 알국들이 더 강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하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조의 완성품이 가정이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교회라면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겨머리 엎드려서 긍유를 구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뭐냐면 K-방역 잘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미국보다도 선교사 더 많이 보내는 세계 선교사 1등 보내는 나라가 이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돼 보여요 그러나 뭐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여 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5살 된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1팬이 그러면 2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이 어린 아이가 목사님 이거 성경 책 사가지고 외국에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1팬이를 가지고 보태서 신약 성경을 하나로 사가지고 목사님도 사인하고 그 아이도 사인해서 그 교회 인도에 가 있는 선교사님 다른 거 보낼 때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인도 선교지에 갔더니 너무 뜻밖의 이런 그 아니 인도가 힌두교나 잡신이 많으니까 예수 믿기 힘든데 그 지역은 다 예수를 빚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겁니다 하고 내놓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때 사서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 20년 전에 보냈던 그 성경 거기에 어린아이의 이름도 써있고 당신의 사인도 거기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긴 것들이었지만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 전도하고 이러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도시가 바뀌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 내게 있는 소막대기가 무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자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해서 내가 뭘 내놔야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입으로 자꾸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자연인으로 생존형의 사람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무척 부흥형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 걸어가는 적 의미 있는 적 많이 남기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소개하고 마칠라 그래요 저는 이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겠다는 그분이 내 편이 되시겠다는 그러면 되지요 뭘 주님이 내 편이면 죽어도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편이면 세상과 어린 맞짱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삼가를 마음에 깊이 담고 모두 다 너무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깊은 한복판에 들어있는 이 때지만 우리 기죽지 말고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사사삼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하나님께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가 없다는 이 교훈을 꽉 붙잡고 이 시대에 삼갈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살려내고 여러분 교회 지켜내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서 훗날 와 코로나 그때가 축복의 디딤돌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삼갈의 소막대기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600명이 무릎 꿇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한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소막대기 하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 든든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니 주님이 그때 일하시니 어천명매기구 열두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갈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코로나라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 시대의 삼갈로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오늘 믿음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오늘 어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시대의 삼갈이다 내가 이 시대의 삼갈이다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막대기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서규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 앞에 있더라도 모든 것에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파하는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권위의 변 모든 자들에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 세대의 삼재에 적용되어지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기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세배들에게 간절한 기도 속에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오직 그 문제 앞에 유일하신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 도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세배들에게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 다 닿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다 닿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다 닿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모자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을 여시고 땅에 얻게 입에만 대하시옵소서 놀라운 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의 문제만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우리의 여러가지 문제 앞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행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지 하시는 우리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 앞에 기도감사 드리기 주님께서는 모두가 한 영원으로 우리의 입술이 더욱 원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 앞에 링당할 수 있기를 하늘을 열려 놓으며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기대를 소감하며 모두가 같이 한 마음과 뜻으로 한 입술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참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오고 하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부응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죽어야만 했고 도망쳐만 했고 삶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부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시대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땅에 이 나라에 모든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도 부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추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부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영광을 해주시고 교회에 부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에 부응을 위하여 이 나라의 임중을 부응을 위하여 다같이 주의 영광을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닿아야 기도하고